네가 버린 그 오차 비닐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간 저녁 사요 사랑하는 동생아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럽다 나이 50도 안 돼서 집 구석에서 삼시세끼 밥 처먹을 줄 누가 알았어 5천만 원어치 법인카드 긁은 데 찾는 건 어렵지 않을까 천만 원 준비해놔요 이번엔 회장님도 감싸고 두 개 앉을 겁니다 어른들아 애들 보면 그냥 물어봐 그런 거 그런 걸 왜 그냥 물어봐요? 실례예요 그런 질문 감사합니다